고민이 좀 상당히 많은가 봐요 머릿속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생각하고 이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답하셔요 맞은 맞고 답 생각들이 많아요 근데 그게 나쁘다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돈에 가는 고민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미묘한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내가 앞으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거기에 대한 두려움 물론 인간이라서 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사주 내가 보면 되게 고집스러운 사주거든 정짜로만 가게 오고나세요 아시겠죠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융통성이 있으면 참 좋은데 본인은 융통성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본인이 피곤한 관계를 만드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올해수에서 지금 1년 들어와 가지고 작년까지 묵었던 거들이 생일 다 지나가면서 이제 좀 새로 변화하는 변화 시기가 왔거든요 그래서 직장 문제나 일적인 문제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문제가 좀 어려워서요 일단 오게 된 거는 이제 제가 업을 하고 있는데 본인 개인 업을 하세요? 네 이게 저희가 이제 한 지가 조금 됐어요 네네네 네 되더라구요 네네네네 최근래도 좀 지치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 변화가 없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냥 뭐라 해야 되죠 열심히 뛰어온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 문제도 가장 크겠죠 그렇죠 하는 물을 그렇게 오래 팠는데 오래 팠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생각 계속 드는 거죠 여기서 더 이상 할 게 없는데 나는 그 업에서는 이제 다 해왔는데 더 이상 이제 뭘 더 해야 될지도 모르길 정도로 다 했는데 주위 사람들도 야 네가 그 정도면 할 정도로 근데 이제 그래서 진짜 올해 딱 저번 달 이번 달 들어서 업을 그만해야 되나가 아니라 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제 목숨까지도 내려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그리워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뭐 일단 이것만 조금 뭐 제가 조금 계획 한 대로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생각도 많이 하는 거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 이렇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낸 그런 행동들이 아니라 좀 합법적이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뛰어다니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 마음처럼 뜻처럼 지금 잘 안 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재작년서부터 더 그러신 것 같아요 본인 나이가 지금 39대 되셨다 했는데 37부터 그런 관함들이 좀 많이 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지금 4월달이거든요 4, 5월, 6월, 7월이 지나가고 나면 분명히 8월부터 변화수가 들어와요 뭔가 변동이 되라는 그런 기운들이 들어오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직장을 바꾼다든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인이나 인, 인에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본인이 도움을 받는 게 좀 있으면 난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거든 그게 지금 본인이 정법으로는 잘 가고 있어요 되게 곧아요 내 고집도 있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는 좋은데 주변의 환경이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런 거죠 우리가 운이라는 게 시대와 운과 기운이 같이 박을 맞춰야지 본인이 트고 갈 수가 있는데 지금 본인이 결과가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 놓아두세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조금만 참아보세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금 서인에서 하시는 말이 지금 본인이 너무 생각이 많다 이런 거에요 그 말을 하시거든요 좀 비울 때는 비우셔야 되는데 물론 안 죽고 살려고 내 나름대로 노력하신 건 맞잖아 그치 근데 애가 너무 많이 쓰여 있는 그런 상황이야 놓치도 못하고 이건 가긴 가야 될 것 같고 끝까지 가긴 가야 될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도 그 결과치에 대해서 본인이 만족을 못한다 그 얘기겠죠 그쵸? 만족을 못하는 게 아니고 조금 힘들어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까지 내려놨냐면 그냥 지금 돈을 벌어서 뭘 하고 싶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는 차후에 이제 뭐 물론 생각들은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저 이제 우연치 않게 소개를 받았는데 그 분이 저 되게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귀인이 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제가 하는 업 쪽으로 네네네네 제가 하는 일이 일반인이 하는 업은 아니라서 근데 이제 그 공장하시는 분인데 많이 도와주시려고 하시고 하시는데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한 달에 나가야 될 돈이 있잖아요 그쵸 그것만이라도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게 힘들어지니까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올 하반기부터는 나쁘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너 조금만 버티라고 나와 지금 신에서 말씀하시는 그렇게 얘기해요 맞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마음에 고심이 너무 많다 우리 대주가 오늘 내일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서 욕심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너무 짐이 무겁단 말이야 내 몸 자체가 생각이 너무 무겁대요 무거운데 올 가을수부터 들어서가지고 분명히 본인이 이내 사람의 인연을 잡고 움직이라는 그런 해운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셔 근데 그때까지만 조금만 본인이 견디셨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가을부터라고 얘기하셔요 지금 다시 물어봐도 맞죠 어르신들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거라고 얘기를 하세요 결과치에 대해서 갑자기 한꺼번에 이게 많이 무거워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 점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빌고 사는 문화 맞죠 어 신에 빌고 살아야 될 칠성 쉽게 말하면 우리 이제 갑자생 요 생일 가지신 분은 무거워 몸도 무겁고 마음도 무겁고 다 무거워 처져요 제가 어 활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눌리신다고 뭔가 모르게 그러면은 점집도 가보셨다는데 한번도 뭐 어떤 일을 행위를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거 업하기 전에 20대 초반때부터 회사생활 잠깐 하다가 사업을 했는데 안되서 붓도 해보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제가 조금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티비에다가 엑소시스트 거의 뭐 유명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랑 우연찮게 연이 돼서 엄마를 살려보려고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진짜 옆에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엄마 아까 살려보려고 근데 나중에 알아봤더만 그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 줄이 제 줄이 아니에요 뭔 말인지 아세요? 본인 줄이 본인 그게 아니라 집안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나서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충격이 와버린 거예요 본인이 정확히 알아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이냐면 이제 엄마 장례식을 5일장을 치렀는데 마지막 날 외삼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말 이 씨를 열심히 빌었는데 네 원줄이 따로 있다 너는 이 씨 사람이 아니다 누구냐고 하니까 모른대요 알고 보니까 엄마가 어릴 때 저를 가지고 아니 저 태어나고 저희 아빠가 무정자증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관계는 되는데 정자가 안 나오는 의신이 안 되는 그래서 엄마를 우연치 않게 저희 막내자관 아버지를 소개를 해서 만나서 그렇게 정을 붙이고 사셨대요 근데 눈치가 없는 내가 아닌데 단 한 번도 내 아버지가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본인 자체는 원래 고지식하거든 조금 이제 내가 원래 배워왔던 습관 자체에서 그 기준 자체에서만 딱 기준을 딱 잡으려고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자 신의 처방으로 말하면요 본인이 용왕줄이 세거든 용왕대감이 지금 들어오세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해답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 응? 내 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업줄을 주겠다는 누군가 있다는 거야 응?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도달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 그리고 올해 들어서 서른아홉 되면 아홉세가 또 삼째도 같이 들었거든요 올해 본인이 꼭 죽으라는 형국은 아니야 그만큼 힘든 해요는 맞아요 하지만 그게 초년수가 그렇지 초반수가 그렇지 하반기 들어서도 본인 운명이 바뀐다니까 본인이 해보면 알 거 아니야 분명 귀인이 되고 사람이 되고 인이 들어가지고 본인이 도우라는 사주야 그리고 본인이 죽인다는 얘기 안 나오거든 어? 제가 응 엄마 오빠 돌아가시고 나서 진짜 진짜 많이 빌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엄마 아빠 왜냐면 제가 형제가 없다 보니까 특히 두 분 다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속으로는 내 땜에 돌아가신 건가 그건 아니겠지만 아니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자식 한번 살려보겠다고 먼저 앞장 서서 가신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고 나서 절에 49제 올리고 회양제 하고 부탁하고 다 하면서 전도제까지 다 하면서 제가 요즘에는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뭐 물어본 사람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매장에다가 조그맣게 물을 떠요 출근을 하며 다른 것부터 안 하고 항상 하고 응 그래서 그냥 할배가 저 따라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지금 여자분을 느끼고 나면 할배한테 할배 오늘 하루 잘 보내게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저한테 이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뭐 북한 줄이다 너희는 뭐 작주 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거를 그래서 지금은 솔직히 어떤 마음이냐면 그러니까 신적으로 대답을 드리면 업이 조금 잘 되면 저도 업대가 모시고 싶어요 업대가 모시고 업대가 모시고 업대가 모시라는 얘기보다 나는 칠성을 바로 잡아야 된다고 나오고 용왕줄에서 분명히 들어오시는 할머니의 빌던 칠성에서 할아버지 줄을 갖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이 있다 그 어르신의 업을 잘 모셔놓고 네가 만약에 업을 했더라면 조금 힘들진 않았겠지 근데 이 할아버지가 내가 보면 초상자에서 들어오시는 분인데 본인의 원 이 아버지 줄 말고 원대 원래 태어났던 퇴생줄이 있다 아입니까 퇴생줄에서 지금 감고 들어오시는 어르신이 한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그냥 본인이 애가 탄다 어? 아가야 애가 탄다 너를 쳐다보니 마음이 씁쓸하고 본인이 계속 좀 험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 요 근래 들어서 더 그런 것 같아 근데 이분도 그렇고 서울인에서 신령님들이 얘기하시기라는 아무리 그래도 어? 지구모형이라도 볕들 날이 있다 했으니 아직까지 때가 아닌 조금만 참고 버티거라 이 얘기를 자꾸 하셔 어? 분명히 본인이 가을부터 되고 날씨가 쌀쌀해지고 부터는 분명히 본인이 언제 이러는 것처럼 조금씩 문제적인 것들이 좀 해결이 받은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결국은 다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정확히 따지자면은 그쵸? 어? 뭐 이거 메꾸고 저거 메꾸고 본인이 좀 가져오고 내가 내 거를 조금 마인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돈들이 조금 생겨나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돌려받게 하는 것 같거든 내가 그때도 어쨌든 분명 근데 본인이 어? 지금 이 사주가 뭐 이 신의 길을 가고 아니 난 그렇게는 안 보여요 불법을 닦아 봐야 돼 사주다 이렇게 나오거든 솔직히 어? 절에 가가지고 막 승인이 되든가 중인이 되든가 이런 사주에 이생이 정확하다면 아시겠어요?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아 내가 전생에 업이 많아서 어? 젯값을 닦을 게 많아서 내가 많이 퍼주고 있는갑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본인한테 어? 너한테 지금 금전을 확 줄게 서인에서 너 해줄게 이런 얘기가 지금 안 나와 어? 그게 때가 있다고 때가 어? 본인이 30대 초반하고 중반수에는 운이 좀 괜찮았어요 보통 그때쯤 되면 내가 문서를 잡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데 어? 근데 지금 내가 보면 미묘하다는 얘기가 어? 내 기운도 없잖아 있단 말이야 그 기운이 내가 좀 치고 올라갈 시기가 언제냐고 하면 40대가 넘어야 된다고 나는 진짜 얼마 안 남았잖아 그 얘기는 솔직히 처음 그러니까 저한테 되게 한 분은 이제 엄마 있을 때 되게 저녁으로 그러더라고요 니는 그 당시에는 이제 삶제 초 20대였으니까 응 뭔 걱정하냐고 대체 니 지금 보면 그래 맞다 니는 5만원짜리를 니 키 이상으로 썼다 니가 쌓아놓은 거 뭔지는 모르겠네 그것 때문에 근데 니는 다 저기 말씀하세요 41살 딱 찝어주시는 분들이 다 41살이지 그래 40대 초반까지는 가야지 40대가 들어서야 본인이 괜찮다 하잖아 41부터 응 니 그동안은 못 잡았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면 문서라는 거죠 응 문서나 이런 거 그 다음에 건물도 니는 한두 개가 아닌데 뭔 걱정하면서 사냐 그냥 지금처럼 빌 때 빌고 그러니까 빌으라는 말을 막 이렇게 부수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스스로 수행하고 맞아요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라 대신에 분명히 그때까지는 너무 힘들 거다 응 근데 그걸 알지만 사람이 그렇잖아요 숨을 쉬게는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해야 되는 이게 숨 쉴 구멍을 안 주니까 응 진짜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이번에는 근데 제가 결혼을 조금 일찍 일찍은 아니고 스물일곱 했으니까 응 엄마 아빠 다 돌아가셨으니까 남는 게 이제 우리 아이들밖에 없잖아 그렇죠 가장의 어깨가 좀 무겁죠 응 그리고 저희 아들이 큰 애는 또 공부를 하는 친구가 아니거든 응 그것도 한번 여쭤볼 건데 응 그러다 보니까 얘는 아빠만 바라보고 있는 아이 응 응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한테 그 얘기를 합니다 너무 힘들데 응 손자 손자 잘 키워놓고 응 재산은 직접 지내세요? 네 응 다 키워놓고 그 날짜에 자씨에 지 날짜에 기 제사에 자기 날짜에 시간은 자씨에 시간은 11시 이전에 네 11시 전이 아니고 자씨에 지내셔야됩니다 자씨가 몇 시죠? 아 11시부터 1시 정도요 아 11시부터 1시 정도요 아 11시부터 1시 네 네 그 시간대에 그러니까 지금은 재산은 제대로 다 지내고요 응 차례도 원래 그렇게 다 지냈었는데 설주석 때도 응 음식을 직접 해서 응 근데 설주석은 너무 힘들다 해서 그러면 설주석은 좀 간소화하고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사는 걸 안 사지는 않아요 응 돈이 없어서 빌려서라도 응 제사상을 차리더라도 제일 좋은 거 응 응 제일 비싼 거 응 왜냐하면 그냥 아까 그 말씀 딱 맞네 제가 참 고지식해서 응 아버님 오면서 살아계셔도 그만큼 돈 쓸 거 같은데 응 내가 눈 감는 날까지는 응 저희 애기 엄마한테 그 말을 했던 게 네가 이걸로 이혼해도 하자고 난 이혼할 거다 근데 나는 장애인 어른 장모님도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하자고 난 할 거다 근데 응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아들 하나밖에 없다고 그렇게 많이 뭐 속 많이 썩인 아들이지만 응 해주셨는데 응 내가 죽기 전까지는 제사 합치는 건 없다 자 전주희 씨 대주님 대주님은 사주에 금전이 없진 않아 아주 늙같게 터지는 사주야 이왕 지금 초년 운수가 다 지나가고 초년 운수가 다 지나가고 초년 운수가 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년 성주가 들기 시작한다고 때가 있고 시절이 있다고 물론 본인 초년은 힘들 수밖에 없는 사주를 가졌고 그리고 중년 운이 들어가면서 본인이 인생이 확 뒤바뀌는 그런 운 때가 오기 시작하거든 저는 그때까지 좀 버티세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때 해보고 다 해보셨다고 했는데 생각처럼 본인이 마음처럼 지금 안 되는 그게 속이 탄다는 얘기 아니야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첫 번째 제가 느끼는 건 몸이 너무 무거워요 맑은 기운이 아니라는 게 보다 지금 엄마 아버지가 들어와서 아구 내 새끼야 불쌍하다 아버지가 너무 안 됐다 이 맞지만 하셔 영광 안 보여 딱 한 번에 할아버지 한 번 마다 두는 거죠 그러면 정말 바로 질문 좀 드릴게요 엄마 아빠는 이제 완전히 천도가 되시는 거예요 좋은 데 가셨겠지 굳이 자손을 따라다닐 이유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막말로 얘기해서 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느 부모라도 올라가시든 내가 빌 자리가 있으면 공을 들여야 될 거 아니니까 맞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직까지 내가 이렇다 할 만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본인이 얼마를 바라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100만 원에 만족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50에 만족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다 모든 걸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셨잖아 그게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잘 하셨어 하셨는데 그 시절 인연과 때가 운기가 때에 돼야지 되는 거니까 조금만 버티시라고 밖에 얘기가 안 나와 지금 본인 생각이 너무 많아 그리고 본인 심혈관 쪽이나 이런데 소화기 계통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가 이렇게 받아보면 그거 건강관리 하셔야 돼요 내가 자꾸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면 자꾸 내가 내 자신이 위축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을 취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야지야 병원 가서 떼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건 아니지만은 이제 쭉 가버리면 본인이 하반기 되면은 내가 일어서기도 좋는데 내 몸이 아파가지고 눕는다는 얘기도 나온단 말이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고 그리고 참 궁금한 게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본인 사주에서는 그런 힘으로 내가 볼 때는 금전이라는 게 좀 뒤늦가에 터지라는 그런 운대고 그리고 지금 또 결혼하셨다고 하니까 또 와이프 집안에서 왜 도와주시는 조성이 없겠냐 말이야 있단 말이지 그쵸? 그리고 재선이 아까 말씀해 드렸듯이 꼭 자신을 지키시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늘의 모든 문이 열리고 귀신이 움직이는 시간대가 있거든요 저승에서 문을 열어준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 말고는 안 돼요 그거를 원래는 저희가 12시 이전에 다 지냈었는데 11시에서 1시 사이만 지키시면 돼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되니까 그거를 빨리 지내라 하더라고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다른 데서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11시간이 끝난다고 그래야 됐나? 응 근데 그게 말이 안 된다 난 재선 그렇게 지내라는 조상들 그 뭐고 선생님들 나 처음 듣는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 거고 원래는 그 시간대 지냈어요 지내고 뭐 이렇게 제가 한자 되게 못 쓰는데 그거 이렇게 주잖아요 네 장애식장 하면 써서 주잖아요 그냥 그거 보면서 쓰고 네 지방 쓰는 거 지방 쓰고 사진 올려놓고 그러고 저희도 지내고 하거든요 지금 엄마 아버지 두 분만 지내세요? 네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은 안 지내고? 저희 아버지가 장손이긴 한데 저희 할아버지 재산을 둘째 장관아버지한테 다 주는 조건에 그러니까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저한테 할아버지죠 응 할아버지가 터져왔던 곳을 둘째 장관아버지가 다 가져왔어요 응 아빠가 조건 없이 다 내줬거든요 응 그리고 할아버지를 뭐 저희 집에도 살아있을 때 모시고 있었지만 응 그렇게 하고 산소도 그쪽으로 썼고 이제 모든 걸 거기서 하는 걸로 하고 응 왜냐하면 저희 아빠는 이제 타지에 있으니까 응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 집에서 제사를 안 지냈어 응 제사 없던 집이죠 아버지도 안 지냈으니까 네 아버지도 항상 거기 가서 지내고 응 그러니까 저희 집은 제사가 내려오는 게 있었으면 제가 지냈을 텐데 저는 만약에 이 일을 구슬 많이 이렇게 들어갔다 치면 어 자 이제 얘기를 드릴게요 본인이 성신이 이 씨를 받아왔기 때문에 그 집 조상이 나오진 않아 하지만 내 몸풀이가 있거든 내 피를 받아온 집안이 있다 아이가 그 조상들도 있단 말이야 어 그러면 이 제사 문제를 한 번 더 확인해 보셨어야 되는 것 같아 아니 저 이거 찾으려고 응 법원 또 가보고요 응 그 다음에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도 태백에 한 번 가봐라 태백에 왜 가요 본인 제사가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니 지금은 제가 성신을 까먹었어요 응 거기가 있을 거다 응 그래서 저 진짜 하루 그냥 울산에서 태백까지 올라갔어요 응 올라가서 거기 집단 그거 있냐 없다 응 지금 없다 어딘지는 모르겠다 응 동사무소하고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본 거죠 근데 뭐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몰라 왜냐하면 저희 엄마랑 잠깐 살았던 것 같은데 성이 뭔지도 모르고 지금은 아 성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상연가들은 오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뇌를 무겁게 만드는 분들은 본인 이 집 아니고 다른 집이라고 잡히는데 어? 몸 뿌리신 것 같다고 조상연자님 그거 누군지를 몰라요 몰라도 핏줄이라고 들어오시고 혈육이라고 들어오신다고 어? 할머니도 비치고 할아버지도 비치고 어? 거기에 어? 젊은 남자도 지금 하나 따라다니고 있다고 본인한테 어? 구태했다면서 왜 이런 연가들은 왜 정리를 안 해줬냐 그 말이야 응?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게 돼 그런 거야 어? 자 잘들어 아빠야 아빠야 동자가 왔는데 아빠는 어? 원래 처음 초년부터 어? 아빠가 고생수가 많이 나고 있어요 어? 동자가 그렇게 얘기해 초전 중간 많이 나고 있어요 아빠가 작년 출전도 그렇고 그 작년 수전도 그렇고 그 작년 수전도 그렇고 아빠가 한 때부터 마음 편할 일이 없었잖아 잠 못 자고 마음에서 끙끙거렸는데 아빠는 니 혼자 다 해결하려니까 힘들지 어? 와이프한테도 이런 얘기 안 합니까 어? 안 하잖아 근데 왜 너 혼자서만 끙끙거리냐 그 말 하잖아 애기가 어? 뭐 해결이 바지나 배우자는 뭐 폼으로 입나 배우자는 뭐 애 막 키워야 되나 응? 응? 유돌이를 좀 가지시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와이프도 너무 힘드니까 어? 뭐 그 사람은 힘들어도 어차피 둘이가 같이 이때가 마음이 맞았으니까 결혼을 했을 거 아니야 이리 살도 저리 살도 어쨌든 둘이가 재치있고 현명하게 했으면 되는데 아빠가 자꾸 그렇게 고지식하게 생각하고 아빠가 자꾸 한 개만 몰고 하니까 아빠 혼자서만 힘들잖아 어? 맞지? 아빠 혼자서만 힘들단다 어? 죽겠니가 뭘로 죽는 애 난다 할머니가 어? 한번만 더 싫다는 생각에 막 뒷꽃을 내리다가 확 머리가 다 쳐버리니까 진짜 어? 돈도요 어? 아빠가 잘하면 되는데 마음처럼 안되고 아빠 가슴에 오르면서 하중인데 어디서 가서 묶고 싶고 얘기도 하고 싶고 아빠 가슴에 한이 많아서 그 한 털어내려고 하신 거 같은데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지금 4월달 5월달 6월달 7월달 지나고 8월달 되면은 아빠 인연 잡고 새로운 사람이 되면서 아빠 운기가 조금 돌아앉는다고 괜찮다고 하시니까 자꾸 울지 말고 딩딩 까지 말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지마 라고 얘기한다 애기가 어? 혼자서만 해결하려고 그 짐을 본인이 다 안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네요 애기가요 들으셨습니까? 어? 어차피 시내 공수 들으려고 온 거잖아 응? 아닙니까? 맞는데 참 안 인간의 마음에서 자꾸 데리고 이제고 저리 데리고 제고 하니까 너만 힘들지 너만 깝깝하지 응? 너 원래 애기 장 안 씌워주는데 내가 오늘 나한테 아빠 하는 거 불쌍하고 아빠 하는 거 보면 너무나 가슴에 애가 타고 아빠 나한테 혼자서 잘하려고 잘하려고 짐을 지고 아니 짐을 하나로 지어도 힘든데 본인이 4개 5개를 다 지고 가려고 하니까 여기서 짐을 갔다가 아우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이러니 당연히 무거울 수밖에 없지 어? 너무 본인이 다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마 어? 아시겠어? 어? 우리가요 자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배우는 거예요 응? 저도 자녀를 키우는데 어? 모든 걸 본인이 다 하려고 하는 순간 어? 그만큼의 본인이 부담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어른이시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본인이 힘들다고 본인 와이프한테 얘기해 봤어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어? 얘기를 전혀 안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하다가 어? 감정 해소를 자꾸 눌리잖아 본인이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응? 해도 진행이 안 되니까 응? 근데 이제 저는 진짜 싸우는 게 너무 싫거든요 왜 싸워? 내 신랑이 이만큼 힘들고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재치있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현명하게 같이 대화를 해서 그 산을 넘어가야지 그게 조금 안 되는 거 같아서 어? 너 안 되면 너 와이프 데리고 온 나 어? 그래서 그냥 지금은 뭐라 해야 되죠 그 사람도 분명히 힘든 게 있을 거니까 나한테 그럴 거고 그럼 왜 살아요? 대화를 안 하는데 어? 애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그것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주님아 어? 그 관을 깨 알겠죠 관을 깨 아무리 선택을 한다 할지언정 행복하려고 가정 이루신 거 아닙니까 맞죠 행복하려고 우리가 다 같이 행복하려고 가정 이루신 거 아니야 어? 그럼 그거를 너랑 나랑 같이 가야지 왜 본인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맞죠 봐 또 고지식 하니까 본인 기준에서만 딱 생각을 한다고 응? 그냥 내가 솔직히 좀 그 생각이니까 지금은 어릴 때는 안 그랬거든요 응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당연히 철도 없고 세력도 짧고 본인이 이제 자식도 낳았고 어? 근데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나이도 40대가 다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이치 그치 어? 가장의 이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는 거지 그렇죠 나만 힘들면 되지 굳이 그래 근데 그게 아니라고 굳이 어? 본인 힘든 거 자녀는 안 볼 것 같습니까 자녀들도 다 보고 있습니다 다 습이 돼서 큽니다 직접 말을 하진 않아도요 응? 아까 애기가 얘기했죠 8월부터 뭐? 인연수가 들어오고 괜찮다 하니 근데 이게 음력입니까 예 가을일 거예요 날씨가 조금 쌀쌀해지고는데 들어온다 했고요 어? 그리고 본인은 그걸 고쳐야 된다 하기보다 본인 생각을 해봐 왜 나만 힘들어야 돼 라고 생각하면은 남들이 볼 때 어? 저 새끼가 철다성이 없었어 아니야 본인도 사람이야 어? 인간이라고요 감정이 있는데 이성을 갖다가 자꾸 눌리려고 하니까 내 감정이 어떻게 해소가 안 되잖아 지금 그치? 응? 마인드도 중요해요 살아갈 때 응? 솔직히 말씀해 주셔서 이걸 알았는데 응 그냥 그런 생각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니가 없잖아 니 자신이 없잖아 지금 니가 가정에서 니가 없잖아 내가 할 거 넌 뭐 돈 벌어 주는 기계냐 어? 돈을 못 버는데 그런 말 하면 안 되니까 아니지 뭐 돈을 얼마나 벌어야지 잘 번다고 생각하세요 응? 백을 벌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어? 천을 벌어도 부족한 사람이 있고 다 틀리다고요 응? 뭐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아